이 오빠 되게 유명하다? 제가 첫 번째로 쓴 책이에요 직접 책을 쓴 오빠야 네? 응 못 쓰지? 뭐 어떻게 힘들는데 어떻게 다 했지 엄마? 어떻게 만들었지 엄마 그치? 뽀로로는 채소를 좋아해요 할까? 뽀로로는 채소를 좋아해요 뽀로로는 채소기 너무 신기해 이거 금방 여기에 남았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제 루피영 먼저 볼건데 왕관 주인공 추가하기 주인공 추가하기 테리꺼 만든거 내가 만든거다 테리꺼 만든거 테리꺼 만든거 테리도 주사 맞으러 가야되는데 예방 주사 맞으러 가야되는데 장혜리는? 혜리도 맞으러 가야되는데 왜? 내가 만든거에요 왜? 주사 맞아야되 왜? 클릭하세요 네? 어려라 꼬마님을 잊고요 케무와 언니들에게 꼬박이 받았더래요 엄마 엄마 근데 새엄마랑 새언니는 어딨어? 여기 옆에 있잖아 어? 그러네 여기는 새언니 새언니 새엄마는 그리는게 아니라 누더기 옷 입은 신데렐라 그려 혜리는 공주님 된 신데렐라 난 공주님을 어디쯤 좋아하지 얼굴만 그려도 돼 얼굴만 그리는거야 테리야 아 엄마 이거 푸드 엄마 안돼 다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크롬 그려줘 크롬 그려줘 이따가 알았지? 꼬물대 다음보고 다음 거에 하자 왜지? 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신데렐라 성게 들었을지 사람은 하하하하 아니 너무 얼굴이 큰 거 아니야 신데렐라는 모독 회전을 빠져나가 얼굴만 있잖아 근데 너무 무섭잖아 얼굴만 있잖아 몸도 그렸어야 됐나봐 다른거 다른거 다음으로 봐봐 상어 먼저 그리자 상어 상어 그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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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상어 그려줘 찢어졌다고 싫대 그러면 여기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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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꼬라 상어가 뚱금뚱글하네 됐어? 상어야? 보라색인데? 보라색인데? 여깄다 롯남 오 어떻게 알았지? 머리카락 두꺼운 걸로 하자 다른데 여기 위까지 누르지 말고 잠깐만 이런식으로 혜리야 코딱지 코지 볼까? 어 콧구멍을 탈출한 코딱지 어 재밌겠다 어떻게 탈출했을까? 그거 나 봉절로 있어 어 그래? 응 먼저 묻는거야 오 그래 응 내가 엄마가 엄마가 내가 아이들 날 나 혼자 심심했을 때 틀었을 때 응 어 아 코코백 어떻게 탈출했어? 코딱지가 기억이 안 나 괜찮아? 다시 한번 보자 아 코딱지를 파서 그래서 그래서 손을 잡아서 그런거야 아 코딱지 어디있어? 응 코딱지는 여기있어 코딱지 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 여기있어 아니면 여기있어? 음 여기있어 안보여? 코딱지 버려야지 코딱지는 안보여 코딱지는 안보여 그럼 먹어 안 먹어 코딱지 먹어 코딱지 안 먹어 코딱지 안 먹어 네 코딱지 못생겼다고 싫어한다 어디있어 뭐 이거 왜 이런거 안해붓이고 앙의 이게 잘 못했어 코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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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해? 너무 아파 슬플 것 같아 그럼 혜리라면 뭐라고 말해줄 것 같아? 혜리는? 미운 아기 오리한테 뭐라고 해줄 것 같아? 예쁘다 예쁘다고 해줄거야? 다 안 예쁘게 어딨어 다 예뻐? 엄마 예쁘다고 했던거는 다 예쁘고 그렇게 말한거야? 다 예뻐 엄마가 진심으로 예뻐서 그런게 아니라? 다 예뻐 엄마 만약 내가 진짜 이런 색 우리를 만나면 내가 색을 예쁘다고 할거야 예쁘다고 할거야? 아이들 나라 최고에요 엄마의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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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의 게임 아멘